두 번째 이슈는 바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ESG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식 시장에서 핫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들도 ESG 그리고 친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탄소중립에 가장 먼저 첫 발대고 가장 선도주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SK그룹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SK그룹 어떻게 살펴봐야 하고 투자 포인트 어디로 잡아야 할지 유녀민 팀장과 역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대기업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나가려고 해야 하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는데요. 이 추위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2021 경향포럼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죠. 지금 ESG 관련된 부분들,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실행에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에 2030 SK 워터열지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계열사에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목표 시기가 지금 2050년인데 이것보다 앞당겨서 어떻게 보면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달성 시기를 앞당겨서 발표한 건 SK그룹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ESG라고 해서 환경이라든지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탄소재료 같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 미래 먹거리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SK그룹 같은 경우는 전 계열사가 어떻게 보면 움직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SK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주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지주사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SK그룹, SK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본금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디스카운트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SK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봐야 될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SK 같은 경우는 지주사에서 상당히 탑픽으로 놓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30만 원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매물대로 올라선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제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K그룹이 최근에 힘을 쓰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특히 SK아이테크노로지랑 SK이노베이션 이 종목이 있는데 오늘 SK이노베이션 3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세일 3사 관련돼서도 SK이노베이션을 탑픽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긴 행복 끝에 3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으로 계속 그룹이 방향을 나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많이 관심을 받는 부분들 그다음에 케파를 많이 증설을 하면서 향후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보면 충전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SK그룹을 필두로 해서 여러 기업들이 계속해서 탄소중립 관련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ESG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같은 이런 큰 아젠다에 편입하지 않으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시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추후에는 기업 성장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SK그룹이 친환경 ESG와 관련된 추세를 조금 선도하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선도하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그룹주들을 좀 잘 살펴보자. 그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 SK이노베이션과 SKI테크놀로지 SKI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는 계속 좀 빠졌다가 그래도 기관은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5월 11일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 기관과 연기금이 딱 하루 빼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매수를 길게 한다는 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닙니다. 결국 크게 이익 실현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 모여지고 있고요. 사실은 그때 말씀드렸던 게 16만 원이 이탈되는지는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이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난주부터 16만 원이 올라왔고 이제는 계속해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아마 그 밑에서 추매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재 상황에서 좀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SK 아이테크놀로그까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나 이슈가 네이버 카카오도 그랬고 SK 그룹주 안에서도 ESG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좀 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은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가치주,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 약간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성장주, 가치주 논란보다는 그러니까 좀 접어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앞전에서 좀 시세가 못 나왔던 한 2, 3개월 동안 횡보를 하다가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SK그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2, 3개월 횡보를 하다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빠른 순환맨 속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언젠간 올라간다. 결국 그 타이밍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 올 연말을 만약에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면 결국 가치주, 성장주 모두 다 올라와 있을 것이다. 결국 다만 순서의 문제고 이제 타이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갔으면 좀 쉬는 거고 그다지 못 올라갔던 종목은 다시 한번 좀 밸류가 싸졌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어떤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거지만 결국 연말되면 좀 주가의 레벨업은 다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 차례를 기다리면서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3,200선에서 지금 3,300을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연말까지 한 3,40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코스탑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한 7, 8개월 정도 좀 많이 지수가 많이 늘려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코스탑... 제약바이오 성장주 쪽에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수급이 너무 안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코스탑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반등을 한다면 코스탑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점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1,300, 1,400까지도 충분히 점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제가 볼 때는 양지수 모두 상승의 기류는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들은 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김에 하반기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윤여민 팀장님께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코스피는 한 3,400, 코스닥 또한 1,300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연말까지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 시켜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SK뿐만 아니라 하반기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